지난 1월 중국에서 승용차가 129만 대팔렸습니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38%, 12월에 비하면 40% 줄었습니다. 중국식 전기차, 이른바 신에너지차의 판매량은 더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 1월 대비로는 6.3% 감소인데, 작년 12월에 비하면 거의 60%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말로 끝났기 때문이 큽니다. 작년 12월 70만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고요. 11월에 53만대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보조금이 12,600위안, 약 240만원 정도인데, 이걸 받을 수 있을 때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제가 전기차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묶어서 부르는 이 신에너지차가 좀 더 일상적으로 쓰입니다. 보조금도 신에너지차를 기준으로 주고요. 한국에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죠. 미국도 대충 그렇고요. 반면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통상적으로 전기차, EV라고 하면,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들을 묶어서 부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누구냐, 이런 논쟁에서 순수전기차만 계산하면 테슬라가 1등이죠. 이런 EV 전체를 말하자면, BRD가 1등입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BRD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라는 걸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정한다는 점은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BRD는 여전히 플러그인 비중이 절반을 좀 넘는데요. 그렇다고 중국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신에너지차 중에서 전기차가 85%, 플러그인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전기차를 넓은 의미의 전기차 내지는 중국식 신에너지차라는 의미로 쓰려고 합니다. 베이직나우가 중국을 소개하는 코너이기도 하고요. 1월에 거의 모든 전기차 브랜드들이 고전했습니다. 1위 BRD도 45% 줄었고요. 테슬라가 가격을 좀 내려서 마이너스 34%로 선방한 편입니다. 신세력이라고 하는 리샹, 웨일라이, 샤워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표는 1월 판매량 기준 20위까지 브랜드들인데요. 생소한 브랜드가 참 많죠. 3위에 있는 우링은 상하이 자동차와 미국 GM, 그리고 상용차 업체 우링이 합작한 상하이 GM 우링이고요. 여기서 판매하는 경차급의 전기차 훈광미니가 단일차종으로는 중국 내 1, 2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10위에 있는 텅스, 벤자는 비아디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2012년 합작 설립한 회사고요. 2014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고전하다가 전기차봄을 타면서 요즘엔 중국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7인승 벤 D9이 효자차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위권에 생성한 브랜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체 자동차에서 중국 1위를 달리던 폭스바겐은 전기차에선 9위에 처져 있습니다. 일본차는 20위에 혼다 하나밖에 없고요. 한국차는 보이지도 않네요. 참고로 현대와 기아는 올해 중국 전용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재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중국의 전기차 연간 판매량과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판매량은 689만대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죠. 비중도 2020년까지는 5%대였는데 2021년 13%에 이어서 작년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25년 20%, 2030년 40%였는데 2025년 목표를 3년이나 일찍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20%를 넘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부품 수거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소수 위주로 시장 재편이 일어날 거다.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자동차 산업은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니까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는 어떻게든 자기 지방기업을 살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퇴출 전용 업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비아디데 테슬라 2강 구도가 두드러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구도가 굳어지고 다른 업체들은 계속 고전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비아디는 1월에 중국 전체 자동차 기업 중에서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수출까지 포함한 거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숫자는 내수시장 보험 가입까지 마친 판매량이어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비아디는 작년 1월 대비로도 50% 넘게 늘었고요. 이 표에서 3위에 있는 상하이 폭스바겐과 7위에 있는 이치 폭스바겐을 더하면 17만 대가 넘으니까 아직도 완전히 이르라고 하긴 그렇지만 폭스바겐은 판매량이 40%나 줄어들었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6번이 광저우 도요타, 14번이 광저우 혼다, 15번이 이치 도요타, 16번 둥펑 니산, 17번 둥펑 혼다 이런 독일, 일본 업체들인데요. 다들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고전하는 게 현대차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기차 전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아디는 2011년부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신세력들은 대략 2017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2021년 3월에야 중국의 첫 전기차 ID4를 내놨고요. 그에 10만 대 팔겠다고 했는데 3만 대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독일차 점유율은 22.3%에서 21%로, 일본차는 22.6%에서 19.9%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토종은 41.2에서 47.2%로 껑충 뛰었습니다. 비아디가 치고 올라간 것, 그리고 독일, 일본차가 쪼그라드는 것, 여기에는 사실 굉장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컨설팅 폼 맥힌즈는 결국 가격 문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올 1월에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비아디 송은 2만 6천대였는데요. 가격이 같은 급의 폭스바겐 ID4의 75% 수준입니다. 품질도 특히 전기차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밀어주니까 굳이 이익을 많이 낼 생각도 하지 않고 적자까지 보면서 가격을 싸게 유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GM 울링의 훈광 미니도 2만 8천이안, 5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초저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 경쟁에는 테슬라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원조 신세력, 웨일라이, 샤오펑, 니샹은 아직 본격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작년 10월에 9%, 또 지난 1월 초에 13% 정도 깎으면서 판매량을 늘렸는데요. 신세력들 중에서는 샤오펑이 뒤따라서 가격을 내렸고 다른 두 업체는 아직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들은 애초에 테슬라보다 더 비싸게 팔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웨일라이의 대표 모델 ES8은 기본 트림이 50만 위안, 약 9,500만원 정도 합니다. 저는 이들이 저가 전기차로 변신하는 것보다는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현재는 비아디드의 테슬라 구도지만, 몇 년 후에는 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런 변화 가운데 중국 토종업체 중에 프리미엄 포지션을 유지한 브랜드가 부상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 어쨌든 높아질 테니까요. 투자에 대가 워런 버핏은 작년 8월부터 비아지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14년을 묻어두고 30배 이상 수익을 낸 다음에 판 건데요. 홍콩 주식 기준 2억 2,500만 주 갖고 있던 걸 8번에 걸쳐서 팔아서 1억 4천만 주 정도로 줄였고요. 지분율도 12%대로 내렸습니다. 버핏이 판 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판단이 클 것 같고요. 또 아직 1억 주 10% 이상 들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아디의 주가는 작년 8월 이후에 좀 빠졌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중국 리오프닝에 맞춘 증시 렐리 때 함께 좀 올랐습니다. 비아디는 선전 증시에도 상장했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중국 전체에서 13등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52배니까 낮지는 않죠. 그래도 워낙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는 추세여서 내년에는 30배, 2023년은 20배 정도 됩니다. 물론 주가가 같이 오르면 PER이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비아디 홍콩의 주가가 220홍콩달러 정도 하는데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342홍콩달러고요. 미국의 증권사 JP모가는 275홍콩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대표주가 비아디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쪽은 비아디인데 작년 1월 9만대에서 12월 23만대로 늘었죠. 아래는 일본차 광저우 도요타입니다. 작년 1월엔 분명히 비아디보다 많았는데 가장 많을 때 10만대를 좀 넘었다가 이제는 7만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아디는 배터리가 CATL에 이어서 중국 2위고요. 또 배터리 원가가 CATL보다 저렴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도 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힙니다. 지금 만약 중국 전기차 주식에 새로 투자한다고 하면 고려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에 들어간 게 없다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적자생존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에 두 개 있었습니다. 먼저 비아디 이전에 민간일이었던 지리자동차가 설립한 전기차브레드 지커가 최근 7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CATL이나 인텔계역 자율주행 센서업체 모빌아이 이런 회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건 중국 신세력 3사 중에 시총이 가장 작은 샤워풍의 80억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신생업체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모기업 지리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투자할 만한 데를 찾던 시장 참여자들이 지컬을 찍은 걸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주목되는 건 홍콩의 최고 부호인 리커싱이 투자했던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가 퇴출 수순에 놓였다는 겁니다. 웨이마는 홍콩 증시 상장을 준비하다가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서 결국 접었고요. 작년에. 최근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창업했고 중국 시장에서 나름 인지도도 있었는데 가격이나 성능에서 차별화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작년 전기차 판매량이 689만 대인데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증설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 연 650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설 대부분이 전기차고요. 전기차 판매량도 물론 늘겠지만 이런 증설 속도면 가동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중국 전체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70%에 얹어냈는데 2025년이면 50%까지 떨어질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정세나 거시경제 이런 거 말고 중국 전기차 산업 점검을 해봤습니다. 성장성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국 중시가 올해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전기차가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